적어도 말이야 아 저열때문이구나 그저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멘 mira 이 순조로 왕빈이 나오면 난리 나겠네 탈가라가 불린 존업? 천신? 돌려싸기랑 맹공이랑 어? 흠 허허 싫어요 절제발 회사라는 곳에 보내지 말아주세요 그곳은 너무 어둡고 추워요 그치만 안가면 집이 춥고 어두워지네요 흑이고 오와! 어! 54 추월 까먹었지 뭐야 라그나로크 라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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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구려 보이지? 실제로 구린거 아님 아야 그것이 구리기 때문 여러분 기도할걸 어 안 먹어도 되는데 먹고 싶다 마키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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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성 저온 저온지 저온지 주월 저온지 라그 어 어 어 이제 엘리트 잡으러 다녀야 되는거 아닌가 어차피 망치라서 체력 깎여야 돌에서 체력 을 채우니까 바로 체력 채울 수 있게 배려해주네 도란비겠다 어 이 마키나 자짐석도 아닌데 폭탄 스펙 왜 이렇게 잘 나와 이 다 체력 낭비잖아 이거 올려싸기랑 맹공 좀 줄래 저거는 왜 못 떨궈 방금 저것만 떨궜어도 재신 나갈 것 같네 체력 쓰레기 됐는데요 돌리추얼? 제거 무해가 낫겠지 돌리전지? 돌리전지도 괜찮네 돌리전지하면 근데 제거가 안됨 앞에서 잘건데 이정도는 먹어도 되지 않음 두번 더 잔다 온절 두번? 추얼 두번? 아 라그 두번? 광휘다 광이 나올 것 같으면 라그나로크 괜히 나오네 광휘한테 때리면 끝나는건데 광휘한테 때리면 끝나는건데 광휘 진짜 미안해 안 쓸래? 드로 넣는게 맞을 것 같은데 드로 넣는게 맞을 것 같은데 광휘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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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을 것 같은데 라그가 너무 약해서 그만 라그 약해요 선지 헌신하면 되겠다 뭐 이거는 질수가 없네 싸움 나 룬핀줄 쏟었다 안 쏟었다 쏟었다 내 강림 된게 아닐까 휘갈김이 맞겠지 회피도약이 맞나 회피도약하면 헌신효과받을 수 있는데 미라손도있으니까 그래도 지워지는것들이네 잘 나왔다 지워지는 애들 나왔으면 잘 나왔지 예시땜에 라그를 못쓰겠어 더러운 게 놀차 놀차다 놀차 뭐 지우지? 저 또 보존이라서 지우기 좀 아깝긴 하다 돌차살 또 낚여서 재고나 한 번 더 줘 슈로가 넘었어요 추월 안하면 100 다 뽑을 수 있지 비갈김이 좋았을까 우주 서 서 서 이걸맞네 뭔가 억울하네 병신후향 풀피라 써 이건 서순 아닙니다 조용히 하세요 신성모독이다 무다다다다다다방 땅땅땅땅 개불 핑크아 수도승이 왜 맨날 신성모독만하냐 대게 구복 한장이면 돼 히히우물 담배떠냐 담배 한 대 정도는 괜찮잖아 없애달려 케르벨 케르벨 케르벨도 괜찮다 라그 케르벨 흠 흠 흠 아니 흠 장 법 흠 딱 3스택 쏠 수 있겠네 와우 이게 라그나 로크지 로크지 한장 몇개 로크지 한장 도움되면 도움되면 kt 도움되면 도움되면 1 도움되면 흠 내패속 다스로운 말 빼 이 자식 다스로운 간지라그 들어가자 띠오헿 아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어 잡 집에는 필요 없는데 보존되는 것인 성모독밖에 없어 이건 그냥 깎아 먹이 죽이잖아 바로 힘 10이 된 까까 보존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신씨네 모독가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창방 임포스터가. 정신수량 하나여도 될 것 같은데. 하나 더 하자. 안 떠올 이유도 없어보이는 개식이 있으니까. 단식? 어쩔 단식. 전지 추월은 일단 실패한다. 전지 추월은 일단 실패한다. 전지 손절. 이걸 하기 전에 일단 신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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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자. 연상. 신성. 신성. 어차피 목급이니까 단식도 해도 될 것 같은데 도전 음료 뇌 뇌 뇌 뇌 뇌 뇌 뇌 뇌 뇌 마이로맨 기독 방림 라그나로크 84만큼 6번 줍니다 금이 3550 왔넘 영웅 알 2마리 빼고 퍼펙트 했네 일단 밥